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요새는 이 인포테인먼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차에서 이제 모든 걸 다 하니까 엔터주하고 플랫폼 주식하고 게임주조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탑승전자는 상징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상징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장 그래도 회사인데 절대로 저는 팔면 안 돼요. 네 오늘 박진희 부장님 그리고 고혜성님 모시고 주식 사망토론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아주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하시는데 일단 우리 고혜성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죽보 죽보 고혜성님을 소개해드리면 죽을 때까지 산 주식은 절대 손절 안 한다. 신조를 가지고 계시죠. 개인 투자자 대표로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박진희 부장님 유한타 증권 강남 선능역지점. 자 일단 지난번에 에코프로 비행 가지고 있는데 천 원만 올라도 팔겠다. 그 이후에 좋은 모습이에요. 그때 방송하고 나서 한 이틀 뒤에 갑자기 아침이 확 오르더라고요. 꿈인가 생신가 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한 5개월 만이거든요. 5개월 동안 잠자던 회사가 갑자기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1%에서 이익보고 팔았습니다. 1%? 네. 5만 원 벌었습니다. 얼마 투자했어요? 500만 원 했으니까. 아 500만 원 해가지고. 5만 원 벌었어요. 지금 또 빠졌잖아요. 아 5만 원이 어디예요. 그렇죠. 딱 10개를 파면 10원 한 장 안 나오는데. 네. 단돈 천 원만 올랐어도 그냥 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엄청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싶다.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팔으니까 또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꽤 많이 올랐는데. 안 보려고 했는데 슬쩍 보니까 또 올랐더라고. 아 좀만 더 참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고. 아직 속이 시원해요 지금. 아 진짜. 왜냐하면 그 이후 또 빠졌거든요. 한 5일 상승하다가 3일간 또 하라를 했어요. 네. 지금 또 빠졌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는. 안 사요? 관심이 이제 완전히 끊었어요. 이제 에코프로는 다시는 안 사요. 이용해서 삭제? 절별했습니다. 아 이제? 절별. 헤어졌어요. 이제 몇 개 남았어요? 네? 포트해 주식이? 이제 39개 남았죠. 자 39개 가운데서 지금 또 마음속에 가장 아픈 발가락, 손가락. 지금 가장 아픈 게 모트렉스가. 지금 8개월 동안 자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 엊그제 한 이틀 동안 또. 전체 시장이 또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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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트렉스. 괜찮죠? 모트렉스 한번 봐주자. 모트렉스 액면 병합했네요. 보니까. 주식 수 좀 줄어들었어요? 네? 주식 수 좀 줄어들었죠?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그런 것까지 알면 제가 전문가죠. 보니까 한 5개가 1개 됐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액면 병합해서. 그건 좋은 거예요? 일단은 보통 액면 병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액면 분할은 주식 수가 좀 많이 늘어버려서 유동성 없는 주식들은 액면 분할을 해서 유동성을 많이 일으키는데. 네. 주식이 시장 안 좋을 동안 거래 정지가 계속 좀 있었어요. 아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 시장 금 나갈 때 안 빠졌어요. 아 그만큼 안 떨어졌다. 그쵸. 정지가 돼 있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거래 정지가 이만큼 돼 있었잖아요. 나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움직이나 한참을.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했는데. 얘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주식 맨날 보합이라고. 기특하다고 옛날에. 이게 정지가 좋은 거였네. 더 밑으로 안 내려가고. 방어가 된 거네. 그쵸. 방어전 선방했네. 그쵸. 선방했죠. 모티렉스 보니까 추세는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닌데 이 회사가 저번에 제가 그 에코프로비엠도 회장님 사장님이 회장님으로 바뀌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그 회장님이 인상이 좋았는데 이 모티렉스는 제가 사장님 얼굴을 솔직히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직원들 얼굴을 봤어요. 아 진짜요. 직원들 한 몇십 명 사진을 한 번 봤거든요. 네네. 인상들이 다 너무 좋아요. 아 진짜로. 직원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장보다. 그렇긴 하죠.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근거가 있는 게 그 모티렉스 제가 또 우연히 그 정보를 알게 됐는데 그 직원들이 월급이 원래 이렇게 막 불규칙했었는데 월급을 어떻게 다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사이좋게 월급을 다 나눠간다라는 그런 아 진짜? 그 기사가 나왔어요. 아 저도 이 주식은 안 보던 주식이기는 한데 그래서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음 네. 근데 지금 결론은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 지금 마이너스 한 15%? 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요새 많이 올랐어요. 요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요새 단기간에 쫙씩 올랐다가 살짝 조정받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직원들이 아기 위한 게 아니라. 아이고 알죠. 아이고 뭐 그 정도도 모르고 제가 아니 근데 병합하는 걸 몰랐다며. 아니 근데 그 병합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 개미들은 잘 사용도 안 하고 몰라요 들어도. 그냥 저는 딱 하나 자율주행 자율주행에서는 모트렉스다. 다른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모트렉스가 최고다. 이유는. 아 진짜? 그냥 그 이름이 왠지 매트릭스 비슷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미래적인 비전이 있는 것 같아. 모트렉스 이름을 잘 졌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경쟁력이 있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깊이 파고들고 싶지는 않아요. 주식을. 그렇게까지 깊이 파고들면 제가 이거 안 따질 거 주식하죠 제가. 직원들로. 직원들의 얼굴이 마음에 들었고 회사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이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모트렉스. 뭔가 진취적이고 앞으로 쭉 나갈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뭔가 그렇게 느낌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인데 흑자전환했다고 기사로 떠있네요. 보니까. 차량용 임포테인먼트 요새는 이 임포테인먼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차에서 이제 모든 걸 다 하니까 오 괜찮아요. 아니 또 방송 나가면 에코프로그램처럼 또 방송 나가면 바로 또 그 다음 날 오를 것 같은데 한 20%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보면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율주행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은 되게 좋았었거든요. 이쪽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차트만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드렸잖아요. 위아래 이렇게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권이네. 네. 그러니까 이 큰 박스에서만 오락가락 하는 거잖아요. 이 박스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좀 시세가 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앞에서 좀 거래가 이 바닷건에 보시면 여기 거래가 많이 붙으면서 이때 시세가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 중단부 정도가 한 지금 보시면 한 3만 2천 원 부근 되거든요. 박스권 중단부가 지금 오늘 종가가 3만 1,250 원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바로 급락하기 전에 시장 빠지기 전에 한 번 샥 올랐었잖아요. 엊그저께 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시장 많이 빠질 때 빠지고 오늘 이제 많이 흔들렸고 근데 거래량이 죽어있고 거래 여기 붙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세도 21선 올라가고 있고 61선도 우상향 터닝 됐기 때문에 뭐 그냥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없으신 분들도 없으신 분들도 모트렉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일심동체로 팔지만 않으면 안 내려가니까 팔지만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본인이 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아니 그리고 천 원만 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상가격 오면 먼저 후드닥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버티다가 다들 본인이 천 원이라도 이제 보면 그때 팔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셨겠네? 지금 여기 저항 때 만들어드린 그림 가격대? 거기서 샀나 본데? 박스 맨 위에서 샀나 본데? 3만 6천 원대? 아니다. 15% 손실이니까 3만 5천 40종목 되면 내가 왜 샀는지도 헷갈리긴 할 것 같아. 얼마에 샀는지? 아니 근데 확고하게 있잖아요. 지금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진짜로 모트렉스 말고 다른 회사들도 있지만 진짜 모트렉스가 가장 뭔가 좀 탄탄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탄탄해 보이는 그 탄탄해 보이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그때 전문가분들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진짜 전문가들이 좋다고 그래서 좋게 봤다. 언제 사신 건데? 그러면? 꽤 오래됐죠. 한 8개월 8개월? 되게 오래됐어요. 기억도 안 나. 지금 이 어려운 장에서 15% 8개월 전에 산 게 15%면은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건데. 이때쯤 샀나 보네. 이때쯤. 8개월이면 이때쯤. 하여튼 계속 사고 팔고 했었어요. 솔직히 재미를 봤어요. 2층으로 한 5천 원 5천 원 만 원씩 여러 번 사고 팔고 했었죠. 아 그렇구나. 5천 원 만 원? 아니 그러니까 100만 원 할 때도 있고 50만 원 할 때도 있으니까 투자금이. 아니 그러니까 회사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2,600선을 좀 깼죠? 2,600선을 깨고 그래서 삼성전자 6만 원 뭐 이게 초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6만 5천 7백 원에 이제 마감은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내리면 2,600선 밑에서는 사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고혜성님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 돼요. 지금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핸돈 가지고 샀어요? 아니 저 솔직히 좀 샀어요. 어떤 주식이? 카카오도 사고 노랑풍산도 사고 노랑풍산도 사고 노랑풍산도 사고 하나투어도 사고 여행주랑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코로나는 거의 끝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저도 차트를 좀 볼 줄 알거든요. 3년을 봤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시각 내의 거래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제 직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더 이상은 안 내려간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오를 일만 있다 해서 저도 오늘 과감하게 배팅을 그중에 가장 많이 한 게 뭐예요? 오늘 카카오 배팅 좀 했습니다. 카카오를 산 이유는 뭐예요? 카카오는 제가 매일 쓰니까 매일 쓰고 차트를 좀 봤다며 카카오는 또 의장님이라고 그러네 거기 또 회장님 그 의장님이 상당히 인상도 괜찮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관상으로 모든 걸 종목을 결정하네. 아니 근데 예전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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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상 보고 뽑았어요. 맞아요. 관상 일단 50% 먹고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카카오 오늘 아침에 진짜 용감하게 잘 사셨네. 시장 빠질 때 손절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아 맞아요. 끝버지요. 죽본데 잠깐 까먹으시네. 죽보여야죠. 죽어도 안 팔아. 고죽보입니다. 고죽보. 앞으로 이제 고죽보로 해야겠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아침에 오늘은 무조건 사야 된다. 오늘은 사야 되는 날이었어요. 오늘은 진짜로. 오늘 그래 더 빠져라. 계속 빠져라. 내 것도 물론 빠지겠지만 더 빠져라. 덧살이 된다. 질러보자. 그래서 오늘 그냥 그러면 카카오라든가 지금 산 노랑풍선이나 하나투어 이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물을 탄 거예요? 아니면 새로 신경 산 거예요? 새로 샀어요. 저는 물 안 타요. 아 물 안 타요? 원액으로 먹습니다. 그건 원액 다 원액이에요. 양주도 뭐든 오늘 카카오 자리 좀 한번 봐주죠. 오늘은 잘 사셨다고 생각해요. 오늘 솔직히 네이버나 카카오는 아침에 한번 질렀어야 되는 자리?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장주 섹터에서 너무 많이 빠졌고 가격적으로도 여기 카카오 차트 보시면 전 저점에서 지지 딱 받고서 오늘 아침에 반등 나온 거잖아요.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한 8만 원 정도면 카카오가 좀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한번 요리가들에서는 팩팅이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매도 가격은 언제 팔기로 결심하신 게 있나요? 아니 일단 저는 뭐 그냥 느낌에 5천 원이냐 만 원이냐 제 느낌상 그렇게 좀 많이 욕심을 안 부려요. 시계는 안 가고 일단 사고 조금 수익이 나오면 판다. 저는 욕심을 안 부려요. 얼마까지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제가 가격 드리면은 일단은 한 9만 5,6천 원 정도? 아니 근데 저 높이 한 번 올라갔었잖아요. 17만 3천 원 아 여기요? 반토막 났잖아요. 저기까지 올라가야죠. 아니 그때까지 안 파실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 가는 거 조금 단계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 저 때는 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때는 자회사들 상장할 때 기대감 되게 높았었어요. 그래서 뭐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까지 네 그래서 카카오 시리즈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 기대감이 쫙 갔었죠. 또 뭐 만들 게 없나 또 있을 것 같은데 어 많아요. 자회사들 많아요. 카카오 이름만 붙이면 그냥 할 사업이 처질 것 같은데 그래서 카카오자 너무 많이 이름이 붙어서 골목상권을 또 위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너무 싹쓸이한다고 아 뭐 카카오 빵집도 나올 것 같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드니까 카카오가 너무 문어발식으로 백 몇십 개 자회사를 거루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어서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다 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빅테크라든지 그런 성장주들이 금리 상승 구간에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빠졌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이런 고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밸류를 되게 높게 주잖아요. 보통 60화라고 그러던데 신문 보니까 뭐 몇십 배 몇십 배씩 준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대비해서 이제 실적이 고려해 봤을 때 미래의 가치를 좀 땡겨서 올랐는데 어? 지금 보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성장주들이 부담스러워. 그러면 아 조금 밸류를 내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깎아 내린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적도 최근에 뭐 기대치보다는 조금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 월추 이제 실적이랑 지금 주가랑 어? 생각해보니까 그 밸류는 이제 깎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지수에서 이제 좀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도 계속 수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사실 그래요. 경기가 지금 미국은 왜 빠져요? 침체 우려감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경계침체. 물가를 이제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물가를 못 잡을 것 같으니까 그 부담스러워서 이제 경기침체 우려감으로 빠지는데 지난번에도 저희 뭐 방송했을 때 말했지만 경기침체라면은 정말로 앞으로 경기침체로 간다라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지 못하고 경기침체라고 간다라면은 카카오나 뭐 네이버 같은 그런 무용자살을 가지고 있는 인건비밖에 들어갈 게 없잖아요. 고정비용 그거 빼고 나면은 뭐 원자재 투입할 일이 있겠어요. 뭐 이 회사가 기름을 사다가 뭘 만들겠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철강을 뭐 사다 만들겠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터주하고 플랫폼 주식하고 게임주조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또 이제 만약에 얼굴을 바꿔가지고 움직이게 됐을 때 저평가까지는 아니어도 적당한 밸류에서 적당한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면 선택지가 또 다시 시장에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로만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잖아요. 이런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고점 여기를 돌파하면서 여기 제가 제가 생각하는 고점은 여기 최대로 가면은 여기 13만 원 정도가 팔아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단기에 여기 11만 원 왔을 때도 저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팔아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저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8만 원 오늘 찍었잖아요. 지금 오늘 얼마 찍었죠? 8만 1,900원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 8만 원 정도를 러프하게 손절손으로 정해놓는다라면 카카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모아가실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급을 보면 오늘 보면 외국인은 좀 팔긴 했어요. 그런데 증권 쪽에서 들어온 게 이게 뭐 공매도 쇼코버일지 아니면 단타일지 이런 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카카오 쪽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 조금 금융투자가 항상 증권이에요. 증권사에서 이제 프랍이라고 매매하는 팀들이 좀 줄었을 수도 있고요. 아까 뭐 네이버로 따진다라면은 네이버가 오히려 조금 더 수급은 나왔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즘 그 네이버 카카오 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네이버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기관의 어떤 전문가들이 더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자회사가 상장하는 게 없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이커머스가 워낙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가 여러 가지 좀 하는 것들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가 약간 뭐라 그럴까 뭐 이건 뭐 정권 따라가는 건 아닌데 약간 성향이 약간 우성향 아 친정부 성향이? 네. 약간 우성향? 뭐 그런 부분은 요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댓글에 좋아요 슬퍼요 뭐 이런 거 다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 네이버에서는 그게 또 이제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나 여러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이렇게 나누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것 때문에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거라고 기사가 좋아요라든지 뭐 그런 쪽을 바꿨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거 아니라고는 하지만 항상 네이버는 그동안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기사를 써왔고 다음 카카오는 약간 좀 반대 성향이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외국인은 네이버를 사고 있고 기관도 사본펀드 투신권을 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조금 묵직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손님들한테도 제가 네이버랑 카카오 중에서 뭐 사실래요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말하세요. 카카오가 좀 가벼우니까 단타하기 좋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그걸 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어저께도 네이버하고 카카오 중에서 라고 물어봤는데 손님이 카카오 사달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네이버도 많이 빠졌네. 네이버도 여기 27만원 부근에서 일단 주가가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부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지지선 옛날 저점 라인들 여기서 좀 지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계속 지지가 된다라면 일단 좀 저점으로 좀 보실 수가 있고 저는 솔직히 정말로 좀 많이 빠져서 시장 확 빠져서 정말 2,500 찍을 때 한 26만원, 25만원 뭐 이 정도 내려오면 한번 푹 지르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아침에 한 마이너스 한 2,000, 3,000원 할 때 사까맣고 사까맣고 고민했는데 그래도 약간 시작이 급락하고 나면 약간 좀 중소용주 많이 빠지는 것들이 탄력이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접근하긴 했는데 네이버도 조금씩은 이제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으니까 아까 카카오 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둘이는 같이 한번 연계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네이버 좀 내려가면 네이버를 좀 한 조심스럽게 한 50만원 네 왜냐면 지금 보시면 확대를 해보면 확대를 해보면 여기 3일동안 저점이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짠짠짠 3개 그러면 반쳐주고 있네요. 네 이거는 종가가 27만원이 깨지면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근데 손절 안하잖아요. 장중에 흔들거를 싸게 사겠지 손절 안 할 만큼 싸게 사겠죠. 그죠? 아 일단 50만원치 샀다가 조금 내려주면 또 50만원 그치 또 그렇게 해요. 예전에는 그냥 한 번에만 500만원치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해요. 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라면 네 분할 매수로. 일단 지금 이격도 크고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네 하락하는 동안에 이격도 컸기 때문에 이 이격 과다 상태를 좀 줄이는 리바운딩 가능하겠고요. 지금 27만원 마지노손으로 해서 접근하시고 27만원 종가 깨지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때는 비중 축소 내지는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매도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격에서 사고 30만원에 한 번 걸리는데 30만원 돌파되면 여기 저희가 그어드렸던 4, 5만원 부근까지 1차적인 오피파로 아 근데 그림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림이 올라갈 딱 그림이네요. 이게요? 산이 아니 그러니까 산이 딱 보면 저는 산을 볼 줄 알거든요. 요쯤에는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입니다. 진짜 이제. 진짜? 이제는 한 50만원 이상까지 한 번 또 예? 50만원요? 신고가? 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길게 내다보는거죠. 한 10년.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년 내다보는거죠. 서른아홉 종목 물리신문입니다. 그걸 꼭 자막에 넣어주세요. 괜히 또 제 얘기 듣고 전자산 올인하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서른아홉 종목 네. 40종목에서 하나 이익질을 하고 시세가 많이 났으니까 세 번 정도 이렇게 올라다든가 났고 지금 하락 abc까지 하면 뭐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겠고요. 아무튼 뭐 조정 많이 받았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원이 좀 1차 저항인데 돌파되면은 하여튼 33, 34만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장만 더 망가지지 않는다라면은 뭐 우량주, 대용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아 나는 이번 기회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좋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잘 살만한 주식이 뭐냐 그 가운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죠. 이게 최선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 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람들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위기가 오면 좀 더 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오시면 아시겠지만 달러도 강세고 금도 마찬가지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데 주식을 하면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꾸 삼성전자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렇게까지 망가졌는데 여기서 삼성전자를 사면 더 이상 손해는 안 보겠지 뭐 이 정도는 잘 지켜주겠지 언젠간 올라가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저 아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있는 이사님인데 저랑 친한데 지난번에 점심 먹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 참 이상해. 위험자산인 주식을 투자하면서 자꾸 안전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위험자산을 투자할 거면 위험하게 해야지 막 이러신 거예요 저한테 맞는 말이긴 한데 위험자산에 투자하면서 위험하면 위험한 건데 뭔가 안전하게 하는 모순이 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잖아요 별로 근데 원래 인생이 모순이잖아요. 그건 맞아요. 어려운 인생인데 맞아요. 재밌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지 위험자산을 투자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 좀 더 안전자산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욕심인 거죠. 기본적으로 저도 삼성전자 오늘 또 샀어요? 네. 말씀 아까 안 드렸는데 삼성전자 오늘 한 60만원어치 샀습니다. 일단 60만원어치면 일단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우량주 중심으로 사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위험자산에 하도 그동안 3년 동안 뒤다 보니까 저는 위험한 건 안 돼요. 자꾸 안전한 거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안전하면서도 비전 있는 거 아니 아까 모트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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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는데 뭐 좋아서 샀대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주 가격은 되게 지금 액면 병합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셨을 때는 한 몇천원짜리였었죠? 모르겠어요 가격까지 하도 관리하는 애들이 많아서 관리가 안 돼 지금 전문화주식 일곱이 많은거에요? 아우 일곱이면 그 정도 될 때인데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막 주가가 빠져요 내가 저거 팔았는데 많이 빠지네 해서 봤더니 내 계좌 있어 안 팔린거야 주문은 넣는데 안 팔린걸 체결했다고 착각을 한거죠 방당하더라구요 그럴 때는 진짜 근데 삼성전자 아직까지 추세는 뭐 봐드린대로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중기 하락추세에요 우리나라가 12월 때부터 대용주들이 계속 빠지기 시작한거야 1월달 곧쯤 찍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때부터 계속 빠졌으니까 시작 거의 1년 몇 도를 반등 안 빠지고 반등 안 빠지고 어느 정도 보면 조정이 보통 6개월 이 정도 오면 거의 얼추 다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달 다음달이면 바닥을 좀 드러낼 수 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을 이렇게 찍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법은 없잖아요 계속 바닥에서 왔다 갔다 들었다 하면서 이 평선들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고 올라탄 다음에 이제 쭉 추세전환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 스케줄을 안 따르고 그냥 바로 직선으로 막 고점으로 막 치고 막 며칠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매물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매도로 대응해주셨다가 다시 또 저점에서 좀 재접근하시는 전략을 쓰는게 좋은데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라면은 요새 좀 덜 빠지죠 좀 덜 빠지고 수급해서 보면은 사실 외국인이 어제 좀 사는척하더니 또 팔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팔고 있어요 기관이 오늘 연기금이 코딱지 만큼 샀잖아요 그리고 이런게 다 증권에서 산게 산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공매도라든지 그런거에 대한 쇼커버링 쇼커버링이라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산거라고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주시는게 맞고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지금 여기 한 6만 9천원 좀 못 갔었잖아요 6만 8천원 정도 갔다가 이번에 내려왔는데 두두두 내려왔죠 지금 상태 가격대에서 오늘 저점은 6만 5천 3백원 사실 저는 6만 2, 3천원 오면은 한번 질러와야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 가격이 아마도 한 2,500포인트 그 정도 될 거예요 한 6만 2천원 3천원 이 사이가 네 기다리는데 안 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보세요 20일선 빨간색 하향 하고 있습니다 우하향 하고 있죠 단기 추세 하락 중이고 60일선 아직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60일선 하락하고 있는데 중기 추세도 꺾겠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다 200일선까지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2평선이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2평선이 돌아가려면은 몇 달 걸리거든요 들었다 놨다 몇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상태라면은 급등하기보다는 서서히 좀 방향전환하는 그런 흐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에 모르시겠지만 저는 갭 이론자잖아요 근데 여기 갭이 있어요 보이시죠 구멍 하나 나 있는 거 이 갭까지 노린다 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6만 2,3천원입니다 네 여기 갭 매우러 내려오면은 질러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러시아 문제나 중국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이번 주에 있을 뭐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시장 그거에 따라서 시장에 한 번 더 충격을 줄지 아니면 그냥 올라갈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여태까지 보면서 갭을 남겨놓고 그냥 계속 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내려옵니다 아 그게 거의 뭐 법칙인가요 그게? 네 제가 생각하는 왜냐하면 이렇게 구멍이 있는 갭들은 뭐 2년 뒤든 3년 뒤든 반드시 매끄러 내려오더라고요 아 내려와요? 아 네 반드시 매끄러 위쪽에 있는 갭도 마찬가지 아 유일하게 이 삼성전자하면 안 내려왔으면 좋겠네 샀으니까 제가 샀어 샀으니까 한 대간 팔면 되죠 유일하게 예외로 이번에만 어쩜 천원 먹고 팔 거 아니었었어요 아니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박진희 부장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듯한 분위기인데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게 너무 논리적 근데 지난번 방송에서 다시는 전문가 말을 믿지 않겠다 아니 근데 또 이게 왔다리갔다리 해요 이게 오늘 주식도 왔다리갔다리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상징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상징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배당을 그래도 1년에 4번씩이나 주잖아요 꾸준히 배당 받으면서 아니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살 구간이 나고 봐야 된다 여기 보면은 6만 5천 원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6만 3천 원으로 가더라도 몇 프로 안 돼? 맞아 맞아 4%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려가봐야 얼마 더 안 내려가 몇 구로 내려가봐야 얼마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분할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아쉬웠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장 그래도 회사인데 절대로 저는 팔면 안 돼요 다 죽보가 돼야 됩니다 죽보? 제가 5천 원 만 원에 남기고 남들 죽보하게 하고 본인을 팔 생각을 하고 있잖아 아니 그럼 5천 원 만 원 남기는데요 뭘 요새 오히려 하이닉스가 좀 수급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도 출승을 했죠 외국인이 이틀으로 좀 들어왔어요 투심도 들어오고 있죠 연기금도 좀 들어왔죠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조금 외국인 수급이 조금 좋아요 하이닉스가 만 원 벌기는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는 이상하게 하이닉스는 그렇게 저는 여태까지 안 샀었어요 한번도 진짜요? 한번도 안 샀어요 안 땡겨요? 이상하게 하이닉스는 좀 그러신 분들 많아요 하이닉스는 이상하게 안 땡기신다는 분들 많아요 느낌이 저한테는 그랬어요 저한테는 아 사장님 관상은 별로예요? 아니 저는 누가 사장님인지 아 최태훈 회장님 아 회장님으로 가는 여기는 아니 어쨌든 저는 그냥 삼성전자하고 딱 SK 하이닉스 봤을 때 그냥 100% 그냥 저는 삼성전자 쪽으로 아니 SK에서 기업 강의 많이 하는데 SK에 한 번 내일 조심스럽게 한 50만 원씩 하이닉스 마음을 바꿔보겠습니다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강의가 지금 주업이라 SK가 회사도 많고 강의를 많이 한다고 아 그래요? 아 그 SK 하이닉스 한 번 또 내일 삼성전자 한 5천 원 수익 보고 사랑해요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SK 하이닉스 저 좀 강연 불러주면 안 되겠니? 하하하하 네 SK가 좀 가볍게 움직이니까 아니 이게 뭐 확확 안 움직이는 거 같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단타를 좀 했을 때 아 진짜 이게 막 확확 안 올라와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 천 원짜리 예 만 원짜리 예 십만 원짜리 이런 게 움직이는 진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만 원짜리는 50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10만 원짜리들은 500단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5만 원 이상 그래서 이게 좀 느낌이 예 그러고 있어요 5천 원짜리는 막 10원씩 움직이니까 한 5석가 올라가도 1%밖에 안 돼요 네 만 원짜리는 한 호가만 올라가도 0.5% 네 두 호가 올라가면 1% 이렇게 되니까 약간 좀 단타를 하시거나 좀 수익을 내고 그렇게 하실 분들은 천 원짜리 만 원짜리 십만 원짜리 우주 네 약간 좀 중소용주 시세들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빼고 일단 우량주들 중에서는 매매 팁을 드리자면 한 만 원짜리 십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 호가 단위로 먹기는 좋다 대신에 이제 5천 원 6천 원 7천 원짜리들 특히 제일 안 좋은 게 9천 원이에요 9천 원짜리는 10원씩 오르니까 아우 호가를 올라가봐야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생인지 아시죠? 아 이거 좋은 TV네요 이야 고급 TV인데 처음 알았네 3년 만에 야 방송 잘 나왔네요 단타 치실 때는 뭐 그런 거 가격 단위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 원 단위에서 치시기를 맞아요 만 원 단위가 제일 단타인 거예요 오 단타는 만 원 야 이걸 그 어떤 책에서도 안 알려줬는데 저 실전 실전 기법으로 나중에 알켜드릴게요 아우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 Oklahoma 네 홈센터 도 table 탑 괜찮 아는 감사합니다.